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워치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등급컷이 47, 1등급컷, 2등급컷이 43, 3등급컷이 37, 그리고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이 난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린 문제들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설강의 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본기만으로 문제 푸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뭘 어떻게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열점으로부터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를 절대일론과 함께 나타낸 것이고 나는 XX-구간의 지진파 단층 촬영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76%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각각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은 여러분들 특징을 알잖아 이거. 어떻게 돼? P파,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음수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린 거죠. 그쵸? 속도가 느린 건데 속도가 느리다? 그럼 뭐야? 온도가 높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럼 플러스면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온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온도가 높다 낮다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차갑고 딱딱한 게 지진파는 탄성파거든? 이게 진동을 하는 건데 더 빠르게 전달을 하는 거야 지진파가.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파가.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죠.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이 속 한 판의 이동 방향은 남동쪽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지고 이게 현재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쪽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네요. 북서쪽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ㄴ 봐봐.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빠르다. 자, 지진파의 속도 A 지점 이 색깔이고요. B 지점 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빠르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억 보시면 뜨거운 플룸. 동그라미 기억은 뜨거운 플룸에 생성됐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열 점으로부터 생성된 화산섬이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뜨거운 플룸 나와야 되고 뜨거운 플룸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ㄴ과 ㄷ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헷갈렸는지 잘 보시고. 이 문제 보시면 정답률이 5번을 12% 학생들이 골랐어요. 기억 헷갈린 거죠. 그렇죠? 헷갈리는 거 잘 보시고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2번 문제 정답률이 여러분들 5답률 2위입니다. 정답률 54%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마그마 분출 지역 A와 B를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인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ㄱ과 ㄴ은 A와 B의 지하 온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보는 방식이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 ㄱ과 ㄴ이 A와 B 중에 하나래잖아.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이걸 들어가야 되냐면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A는 해령 바로 밑에란 말이야. 그 맨틀 대류의 상승부죠. 밑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실제 평상시에 온도 분포를 보시면 온도 분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온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온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지온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같은 깊이로 들어갔을 때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ㄱ과 ㄴ을 찾으실 때 얘는 B잖아. B. 그죠? 이거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큼 물질이 다 올라오진 않아. 그러니까 같은 깊이일 때 온도가 더 높은 게 A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ㄱ부터 보시면 A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현무암이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A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는다고 그랬잖아. 이건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해령. 여기죠. 여기 이거. 그래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인 곡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그마가 현무암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죠. 그렇죠? 니은 봐봐. 깊이 0에서 20km 구간에서 지하의 평균 온도 변화율은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자, 평균 온도 변화율이래. 0에서 20이니까 같은 깊이 들어갈 때 온도 변화를 보는 건데 얘 요만큼 변하고 얘 요만큼 변하네. 평균 값이 누가 커? 당연히 A가 더 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기역보다 니은이 크다. 맞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보시면 니은은 B의 지하 온도 분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은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B가 아니라 A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왜?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 그러니까 온도 분포가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제 이게 마그마가 생성되는 케이스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게 기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니은이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압력 감소입니다.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건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좀 더 깊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열점은 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문제를 안 틀린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 정리 잘 하셔가지고 보도록 하시고 ketoten은 전해iven abus의 상자 10번을 다의를 잘case 10번을 sen those 2번으로 이런цев에 교과서의 정리Pod 학도가 그 다음 mobility 하는 방물도 해결 hvor 및 데로 또 아 그냥 그러니까 parar